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스맨 트레이더의 스벤 헨리치 대표는 연준이 이번주에 대차 대조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던 것이 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레이 달리오는 CNBC 인터뷰에서 전염병 발생으로 최대 4조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기업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GDP가 6%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뉴욕대학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별명대로 더 충격적인 내용을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V 또는 U 또는 L 또는 I 전세계 GDP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대공황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I다 라고 남겼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은 2분기 15%에서 20%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다른 징후를 살펴볼까요? 지난 3월 13일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맡아 경영을 이끈 지 45년 만입니다. 또 투자업체 버크시 회사웰리 이사직도 동시에 내려놓는다고 밝혔죠.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빌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31일 랜디 프리어는 월트 디즈니 자회사 홀로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담배 회사인 매드맨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아담 비어맨은 지난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후 2월 1일에 물러났으며 오로라 담배 CEO인 테리부스는 2월 6일에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유명한 엘 브렌즈의 CEO인 레슬리 웹스너는 대표직을 맡은 지 60년 만인 지난 2월 20일에 물러났습니다. 그는 당시 포춘 500대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CEO였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CEO인 매트레바티치도 오토바이 수요 감소에 따라 2월 28일 사임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급률 책임자 브라이언 브룩스도 사임을 발표했으며 암호화폐거래소 베트의 초대 CEO 켈릴 워플러도 작년 12월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거나 사임을 발표한 CEO들은 그만큼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여기서 대기업 CEO들의 사퇴와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두 명이 사퇴 후 어디로 옮긴지 알게 되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실 겁니다. 전 코인베이스의 최고급률 책임자 브라이언 브룩스는 4월 1일부터 미국 통화감독청의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제1차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3대 금융감독기관으로 미국 통화감독청은 감독 목적상 리스크를 신용, 금리, 유동성, 가격, 외환 등 9배즈로 분류하여 감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당히 파워풀한 기관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고래소 베트의 전 CEO 켈릴 워플러는 지난 1월부터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이 되어 농업위원회에 배정되었는데요.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아시면 또 무릎을 턱치실 건데요.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세계 최대 거래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CEO인 제프리스 프레처입니다. 아이스는 뉴욕증권거래소와 석유거래소, 시카고증권거래소, 각 국가의 선물거래소, 암호화폐거래소 팩트 등 약 10여개 이상의 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 거래소 기업입니다. 그녀가 농업위원회에 배정될 당시 그녀의 남편인 제프리스 프레처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자신은 상원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권한 행사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또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사안에 따라 권한 행사를 회피하겠다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은 저뿐인가요? 어쨌든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던 임원들이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의 밑그림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끝냄는